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프게티 오늘은 오후 뭐라고 반갑습니다 그쪽 아픈 아픈 리뫼들 오늘의 영상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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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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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하고 맛있을 거 같아요 스타를 만들어볼거에요 겉은 거치지 않고 이건 식감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